다음날 우리는 좀 더 확실한 사실 확인을 위해 동굴의 양쪽 입구를 관찰했습니다. 정면 입구 쪽에서 불이 꺼진 후, 역시 반대쪽 비밀 통로를 이용해 밖으로 나오는 그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이후의 상황이었습니다. 허기를 참지 못해 밥 한 공기를 훔쳐먹었다던 현대판 장발장 동굴 청량. 그에겐 심지어 차까지 있었습니다. 대체 수현 씨는 밤마다 어디로 외출을 하는 걸까요? 조심스레 뒤를 밟았습니다. 잠시 후, 그를 다시 발견한 곳은 한 PC방이었습니다. 쉼 없이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인터넷으로 해외 축구 경기를 보고 있는 이수현. 동생이 아직도 불법 인터넷 스포츠 도박에 빠져 있다던 형 강연 씨의 주장이 사실인 듯 했습니다. 이후 각 사이트를 돌아다니며 휴대폰으로 베팅하는 일에 몰두하는 수현 씨. 잠시 후, 한 여자가 찾아옵니다. 이런 일상이 익숙해 보이는 두 사람. 여자는 그의 애인인 듯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한 오페스텔 앞에 도착한 두 사람이 심하게 다투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말다툼의 주요 내용은 바로 얼마 전 사망한 어머니의 보험금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여자친구에게 동굴에서 생활하는 척하는 게 힘들다는 투쟁까지 늘어놓습니다. 한겨울 동굴에서 생활하며 감자와 설탕물로 끼니를 때운다던 동굴 청년 이수현. 그는 대체 무슨 이유에서 이런 자작극을 벌였던 것일까요? 일단 우리는 취재 내용을 경찰에 전달했고 경찰은 그를 불법 도박 혐의로 검거한 뒤 재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순순히 경찰에 협조를 하는 듯 보인 이수현. 하지만 이내 비밀 통로로 고주를 시도합니다. 나도 앞에 이끄고 막았어! 아이씨! 저는 Hawkins과 열희 backwards! 문지어 간장 문지어 간장 시청자 5에요! kad장 문지어 간장 input 문지어 간장 미니티 문지어 간장 문지를 한글자막 by 한효정